자작이 일어나서 복을 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치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내가 여태껏 왜 말도 못했나 허신을 다해서 다 했죠. 30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만매도를 해왔는데 이용 다 했다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이야기하면 운 명실 얼마나 마음 상했어요. 이용수 할머니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낸 주혁입니다. 전 세계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던 할머니는 피해자를 넘어선 여성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정의 기억연대 고문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는 한 사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때 할머니와 떼려야 뗄 수 없던 존재. 정의 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 문제의 발단은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부터입니다.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간사로 시작해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은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안성 쉼터였습니다. 쉼터를 꾸미는 데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 아니냐는 운영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살 때의 절반 수준이 4억 2천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도 덩달아 이뤘습니다. 현대중공업인은 지정기부금 10억 원으로 마련한 쉼터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안정적인 쉼터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정의원 측은 서울 마포에 있는 박물관 근처 집을 알아보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안성인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개인 사이가 서로 아는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가 돼 있고 기부금, 후원금이 이분들 손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니냐 매매 가격이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윤명 의원 측이 이득을 봤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의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7억 5천만 원의 주택 가격은 적정했을까 쉼터를 직접 만든 건축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주택을 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세시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땅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집이 올라가는데 그 과정 비용을 산출해서 평당당가가 나오면 그걸 땅값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토지를 사들인 다음 집을 지을 수 있게 형제를 바꾸고 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가족들이 살 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전체 비용은 7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총 틀어서 다 돼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거는 얼마냐 저거는 얼마냐 이건 마스 1백 개 더 되겠습니까. 시민단체 소속의 한 건축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수입만 한다고 했을 때 했을 때는 가장 금액이 한 5억 대가 딱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인테리어가 들어간 것에 값이 천차만배이기 때문에요. 정의원 측은 왜 안성의 쉼터를 마련했을까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안성 쉼터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이나 걸립니다. 시골마을이라 한적한 반면 주위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의원 측은 당시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후보 가운데 주택 상태와 비용 면에서 가장 타당한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의 쉼터 생활은 어땠을까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인데도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쉼터 관리인이 윤미영 의원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쉼터를 관리하며 6년여 동안 총 7,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빈 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안성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쉼터 기부금을 감독한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생존자 어르신들의 활용률 미흡 등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사업평가 시위를 했고요. 결국 2016년 말 사업은 중단됐고 쉼터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산 가격에 한참 밑도는 4억 2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7억짜리를 사업에 판매됐다 해서 현행하고는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있었고요. 문제는 어떻게 7억짜리를 사업에 팔았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또 주변 부동산 가게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은 건축가 역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이어 기부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의연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 더미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정의연과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기부금을 하룻밤 술값으로 썼다며 의혹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의혹은 사실일까? 비영리단체 회계 전문가들에게 정의기억연대 결산서류에 분석을 맡겼습니다. 기부금품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된 걸 쓴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맥주집이다. 그리고 여기가 3,300 썼다. 이것만 딱 보니까 맥주집에 3,300을 썼다라고 보이는 거죠. 모금사업을 하는데 대표로 쓴 게 여기에 나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금사업비 전체가 3,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구분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19년도 3월에 서식이 개정이 됐는데 이 담당자가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 대표 거래처를 적는 게 맞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성은 잘못한 건 맞는데 작성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맥주집 3,300만 원을 썼다고 확정 짓는 것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모금 활동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2012년 나비기금을 비롯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할머니들의 항공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할 때 대부분 대표나 앞에 쓴 리더 보고 기부를 많이 해요. 단체를 보고 하기보다. 그건 내부 통제의 문제죠. 돈을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섞이지 않게 관리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